자, 저희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, 지금? 타일러 씨가 2회에 나머지 이장원 씨나 하석진 씨나 전현문 씨나 김지석 씨가 1회. 박형이. 2만 원. 박형. 너 혼자 0회예요, 진짜? 왜 그러는데? 왜 그런 거야? 와, 이렇게 진짜. 많은 팬들이 금방 기다리고 있어요. 포턴이 터져야 된다. 와, 이런 날이 있어? 이런 날 꽤 오래됐어. 와, 빵이에요. 진짜. 자, 그러면 타일러가 오늘 선물을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부터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키워드 주세요. 정글 탐험. 누구 할래요? 저는 정글 안 할래요. 김병만 씨랑 제일 키가 비슷한 박경 씨가 하는 게. 정글이잖아. 와,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네. 박경 씨가 한번 해요. 네, 지금 김병만 선배님이랑 가장 비슷한 제가 한번 해 볼 거 같아요. 렛츠기릿. 박경 한번. 박경 한번 도전. 백 도전 WITHIN. 한, 한, 한. 그렇죠? 그렇죠. ures,ures,ures... 야자, 야자, 수, 잎? 저기 콩템을 그리는 건가요? 콩템 박경이다 근데 진짜 잘 그리지 않네? 너무 잘 그리죠? 네 컴퓨터가 그리는 것 같아 슬슬 나오고 슬슬 나오고 망원경을 저렇게 빨리 그렸어 놀랍다 진짜 프린터 같아 석진이 말처럼 진짜 빨리 돌리는 것 같잖아 근데 그림에 너무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저의 문제가 숨어질 수도 있어 덤블 덤블 토끼다 토끼다 뱀이다 뱀 토끼 다리의 수는 몇 개인가? 뱀? 오 디테일 명왕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주니까 살아나는데요? 어머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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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은? 이게 문제야?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은? 정성 정성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은? 재능 크로키키의 열정 꿈, 희망 그림 속에 숨겨진 것은? 지구 동작 희망 지구